안녕하세요. 상구상구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 이번에 LS버트리얼즈 한번 알아볼건데요. 어제 기사도 호재의 기사가 또 나왔었죠. 어떤거죠? 울트라커페시터 전세계 1위 그리고 전세계 고객사 확보 이 말은 매출일 일으킬 곳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추가적으로 에너지용량 내외 차세대 제품 리튬이온 커페시터 리튬이온 커페시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장점인 고밀도 추가적으로 UC의 장점인 고출력, 장수명 이러한 장점들을 모은 차세대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호재거리 기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산타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기존 10억에서 몇억? 50억으로 이게 내일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또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이제 영상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산타, 즉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좀 기부를 할 예정인데 자 신규 구독자 한 분당 만원씩 좋아요 한 개당 5천원씩 후원 예정입니다. 좋아요는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구독은 바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위에 번호 48929671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후원 자 이렇게 네 글자만 꼭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48929671 자 구독자님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꼭 인증 문자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차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장 초반에 엄청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어떻게 이 5만원 부근, 이 5만원 부근이 뭐다? 라운드 피겨 자리죠. 자 5만원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자 5만원 밑에는 50원씩 움직이지만 자 5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자 100원씩 움직이는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밑에 있을 땐 뭐다? 항상 저항선이 되고요. 자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항상 지지선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5만원 부근을 어떻게 두 번이나 부딪히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좀 하락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1차적인 지지선 부근은 자 이 부근이 맞지만 자 최종적인 지지선은 어디다? 자 이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왜다? 자 오늘 장 시작하면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자리 그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그냥 올라가든 혹은 지지선을 한번 딛고 올라가든 결국은 자 올라간다는 거 저희 LS 머트리얼즈 자 내일부터 그디어 자 투자 경고가 걸렸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 걸렸다고 해서 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자 절대 없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거래 정지가 돼도 자 어떻게 된다? 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 자체를 거의 다 개인들이 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다? 자 개인들이 매도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유통되는 주식수 자체가 1970만 주예요. 거기서 개인들이 공모를 받은 게 365만 주고요. 자 합치게 되면 1845만 주를 현재 개인들이 들고 있는 거고요. 외인들 기관들 자 남은 주수가 몇 주다? 자 125만 주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저희 에코프로머티 자 현재 조금 비슷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머티에서도 저희 LS머트리얼즈로 많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에코에서 지금 LS로 갈아타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의 거래량에서도 지금 47,450원 자 약 4% 정도 공중에 떠서 자 내일 금액에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하지만 투자 경고 그쵸? 그 다음에 거래 정지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잠깐 또 어떻게 자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눌리게 되면 저희한테 뭐다? 자 다시 한번 매수 그쵸? 매수의 타점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절대로 전략 매도 안 됩니다. 자 이런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는 당연히 부딪힐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 절반 혹은 뭐 10% 자 비중 관리해서 조금 덜어내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때 수익 본 금액 그쵸? 이 금액으로 다시 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매수 타점을 잘 잡기 위해서는 수급량만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혼자서 이 수급량 좀 체크하기가 어렵다. 혹은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자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위에 번호 48929671 자 이 번호로 구독 후원 LS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자 기부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에서도 어떻게 자 이 5만원 부근 라운드 피겨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자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매도 그쵸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엔 제가 몇 번 타점을 드렸었죠. 자 상장 당일 12월 12일 그쵸? 12월 12일날도 타점을 드렸었고요. 얼마? 자 2만천원 그쵸? 2만천원 부근에 자 매수를 하라고 사인을 드렸었고요. 셋째 날 자 셋째 날 수급이 빠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자 이날 자 매도 자 1차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 부근 이 부근에서도 한 번 드렸었죠. 자 지난 영상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 마이너스 7%면은 자 내일 거의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걱정할 필요가? 자 전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상장한 자 KNS 자 기업도 아실 거예요. 자 어떻게 됐었다? 자 마찬가지로 첫날 자 300% 자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자 그래서 자 다음날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 여기서 문제는 뭐다? 자 주가가 잘 가다가 어떻게 됐다? 다음날 바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자 갑자기 갭 하락을 해버리게 되고 다음날 어떻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자 사람은 뭘 느끼게 된다? 자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도를 자 저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 드렸죠. 자 언제 드렸었다? 자 12월 15일 그렇죠? 정확하게 9시에 저항 맞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 저점 구간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자 저항 맞고 밀리고 있다고 추가 매수 타점 자 드릴 때까지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반등이라고 말하면 이 신호에 맞춰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하게 7분 자 이때 바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다? 자 이 구간이 아니고요. 그쵸?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항상 저희가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쵸? 이 바닥 구간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지지 받는 구간 자 이 무릎 구간 자 이 무릎 구간에 들어가셔야지 좀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은 버리고 그쵸? 이 위의 구간 좀 더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방으로 혹시라도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좋죠. 왜다? 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자 48929671 이 번호로 자 구독 후원 입장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살짝 정리만 좀 해서 말씀드리면 내일은 자 일단 갭 상승에서 시작을 할 거고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어떻게? 저항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 구간을 뜯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반하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투자 경고 그쵸? 자 거래 정지 자 절대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어떻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자 지금 누가 다 들고 있다고요? 개인들이 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매도만 안 하게 되면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제2의 에코 프로머티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매도 자 매도를 하면 된다? 자 안됩니다. 금지입니다. 금지 자 그럼 저희는 투자 경고 혹은 이 거래 정지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눌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때를 다시 한번 매수 타점 그쵸? 타점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거꾸로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맞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자 수익 중 비중을 정해서 자 뭐 10%든 50%든 자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자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절대 안됩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 전략 매도가 아니고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그쵸? 이 매수할 수 있는 비중 정하셔서 자 수익 금액으로 자 매수 그쵸? 수익 금액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LS 머트리얼즈 자 많은 분들이 수익 자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산타랠리 자 이어져서 충분히 5만원 구간 더 높이 그쵸?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4892-9671 자 여기로 어떻게? 구독 후원 자 인증 문자 꼭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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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